SK와이버원스의 염경혁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감독님을 딱 뵙고 저희가 첫 인사가 안녕하셨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작년 시즌 끝나고 그렇게 안녕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마음을 어떻게 좀 보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가장 미안한 부분은 팬들께 죄송스럽고 또 두 번째로 시즌을 잘 지켜왔는데 마지막에 버티는 힘은 감독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감독의 역량 부족으로 끝까지 버티지 못해 준 게 또 선수들한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아쉬움을 가졌지만 그 아쉬움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향한 지점을 제대로 찾아가는 첫 발을 딛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연 빠진 자리에 5선발 그리고 밖에서 보면 내야 쪽에서의 좀 더 공수주를 갖춘 진용 구축 이게 관련되는데 지금 어떤 구상을 하고 있어요? 5선발하고 내야 쪽으로. 일단 김태훈 선수가 김광연 선수의 자리는 메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2년간 세 타령이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정현 선수나 김창병 선수, 최양 선수. 이 선수들한테 기대를 걸고 있고 또 그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캠프에서 많은 훈련과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올 시즌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수두명이 어느 팀이나 매우 중요한데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본 인상은 좀 어때요? 외국인 투수두명에 대한 평가는. 킹홈 선수는 본 만큼 좋은 구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핀터 선수는 저희가 좋은 어떤 심각성의 직구, 투심 직구와 변화구의 조금의 약점을 알고 뽑았고 본인도 지금 캠프에서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게 시즌 시작할 때까지 어느 정도 변화구가 좋아지고 어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구종을 만드냐가 비토 선수는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런 계산을 하실 때 사실은 특히 투수 쪽에서 김광현 선수가 결국 팀을 떠나게 되면서 감독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아쉽고 서운한 부분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뭐 항상 정말 아쉽죠. 김광현 선수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팀한테는 또 감독한테는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또 저희 팀 선수가 어떤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거고 또 한국 야구를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좋은 길이 열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더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족한 부분들은 결국은 또 다른 선수한테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게 우리 스태프들이 또 해야 될 일인 거고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 시즌에 대한 감독님의 출사표 또 구단의 출사표를 좀 들어보고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캠프를 잘 진행하고 있고 이런 준비들 그리고 어떤 작년에 팬분들께 드린 아쉬움 이런 부분들을 올해 꼭 채우고 싶고 최종적인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는 또 변화한 SK 또 한 단계 발전하는 SK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와서 응원해 주시고 격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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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